음악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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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대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해 즐겁게 웃어보자 걱정은 어디 없어 의고서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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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에는 자, 그러면 유전자의 생기가 오면 유전자가 켜져서 이제 우리 모든 생명적인 현상이 잘 일어나면 될 거 아니냐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은 돼 있고 필요한 것은 컴퓨터처럼 클릭이 필요한데 클릭은 영의 에너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왜 건강식을 해야 되느냐 왜 물을 마셔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콩이 하나 있어요 콩 이거 뭐예요? 눈 이 눈이 뭐예요? 실제로 눈이 뭐예요? 과학적으로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세포 한 개 그 세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유전자 유전자 저거 눈 제거해버리면 이 콩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 속에 유전자 결국 유전자가 뭐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이 콩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콩 열매가 맺도록 하는 그런 생육하고 자라나고 번식하는 프로그램이 이 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뿌리를 만드는 뿌리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떡잎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는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가 여기서는 다 꺼져 있어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이렇게 되려면 그래서 가지를 벗고 잎사귀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결국 열매를 맺는 그 프로그램이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기록이 근데 이것이 타이밍에 맞도록 정확한 타이밍에 유전자가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키워져야 돼요 그러면 그 유전자는 잎사귀를 만들어내고 꽃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잎사귀 꽃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하에는 뭐가 필요해요 뿌리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야 돼요 굉장한 프로그램 우리 인간은 이거 만들어낼 수 없어 근데 콩 탁 한개 탁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 그러나 콩 자체로서는 절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야 돼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꺼져있는 프로그램을 켜줄 수 있는 누군가의 뭐가 필요해요 클릭이 필요해요 신호가 필요해요 신호 에너지 신호 에너지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맨날 학교 가면 선생님으로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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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진 유전자고 어떻게 저절로 켜져 그렇죠 저절로 안 돼 저절로 되려면 책상 서랍 안에는 안 와도 돼야지 근데 이게 딱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제서야 유전자가 순서대로 켜지기 시작해요 반짝 반짝 그러면서 콩 한 개가 이런 콩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슨 조건이 필요해요 아주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게 벌써 65년 전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군것질 할 무슨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감자 쪄 먹고 콩 볶아 먹고 그래서 콩이 아주 우리 주위에 흔했는데 어린 생각에도 이 콩을 이렇게 보면 참 기특해 어떻게 내 호주머니나 방바닥에나 책상이나 올려놓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싹이 나 땅에 심으면 싹이 나 그러니까 언뜻 보면 시골 할머니식으로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콩이 뭘 다 아는 것 같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 여기는 상구의 호주머니 속이다 여기는 서랍 속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싹나 봐야 별 볼일 없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비과학적인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적인 사고라고 착각하면서 사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웃기죠 그렇죠 사람이 옛날 그날 지금으로부터 한 한 2,300년 전만 해도 유럽의 세계 평균 수명이 얼마였게 37,38이었어 프랑스 이런데 독일 그 당시에 사람이 100살 살 수 있다 그러면 안 믿었어 우리는 우리의 사고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 응매여 있어 이게 굉장한 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엉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나에게 주어진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얘기야 그 상황의 지배를 받는 사고를 하는 것을 내가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한번 알아봐라 그러면 진리가 너의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이다 자유 자유 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런데 그거를 한번 벗어나 보면 이야 굉장한 가능성 그래서 지금 학문 중에 제일 깊이 발달해 있는 학문이 물리학이야 그렇죠 어느 학문도 물리학만큼 발달해 있는 학문이 없어 물리학을 우리 우리 형제가 우리 김영민 형제가 공부하는 이 물리학을 배워보면 실제로 귀신 고칼로 그러지 그래서 전혀 이런 영적인 얘기가 이상하게 안 들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면 사이즈는 작아지고 무게는 더 먹어주고 이상한 얘기지 그리고 더 빨라지면 속도가 빛의 속도의 자성이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눈에 안 보여 없어져버려 그러면서 에너지만 남아 그러면서 이 공간에 어디에 있는 거 있어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 이런 것은 마술 같지만 이미 마술의 현상은 현실은 물리학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활한다 부활한다 그러면 좀 웃기잖아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대 성경이 성경이 하는 말이야 얼마나 웃겨요 그걸 어떻게 믿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 몸을 잘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배웠다 그렇죠 광합성 아니 숟가락하고 물하고 섞여가지고 어떻게 당분이 되냐 말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알고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뭐 안에 서는데 식물의 잎사귀 안에 서는 그게 돼 그런데 잎사귀만 가지고는 안 돼 그 잎사귀에 뭐가 비춰줘야 돼 에너지가 비춰줘야 돼 햇빛이라는 에너지가 와야 돼 그러면 그 에너지가 탄소하고 숟가락하고 물하고 본딩을 시켜 그러면 당분이란 게 나와 그런데 보세요 참 재밌는 거는 재밌는 거는 자 이거는 이거는 탄소 숯이다 이거는 물이다 그런데 탄소화물은 결국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박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햇빛 맛본 사람이 있어요? 맛이란 게 없어 숟가락으로 맛본 사람 있죠 그렇죠? 맛 있어요 없어요? 물 물맛 소름은 잘하는 거고 아무것도 맛이 없어 햇빛도 맛없고 숟가락도 맛없고 물도 맛없는데 당분은 무슨 맛이 나요? 달콤하다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뭘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상구는 진실 사실만 가지고 나오면 만족하네 사실은 외워버리면 돼 그래 그래 그래버리면 끝이야 요새 밑에 폭포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그거 누가 못해 그거 해보면 사실만 알아봐야 내 유전자에 아무런 생기가 안 와 흐뭇할 뿐이야 달다고요 요게 요게 그러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뭘 먹는 거라 그랬습니까?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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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는 나중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돼 버린다고? 여기 O2가 와서 결합하면 뭐가 돼? CO2가 돼서 나가버려 이거는 오줌으로 나가고 오줌 뭐만 남아? 단맛만 남아 에너지만 남아 에너지만 그러니까 그 에너지 맛이 단맛이야 그런데 왜 그 에너지 맛이 단맛이 나도록 돼 있을까? 한번 진실을 찾아보라고 의미 창조의 뜻? 창조의 뜻? 창조자의 뜻? 하느님의 뜻? 그렇지 결국 모든 에너지는 창조주로부터 나온 거지 왜냐하면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아 그렇구나 자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물리학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뭐 뭐 쿼크도 나오고 뭐 다 나오겠지만 대충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볼 때 제일 작은 단위를 뭐라 그래요? 원자라고 그래요 원자 원자는 원자핵과 그 다음 뭘로 구성이 돼 있어?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 원자핵 전자 그거야 누구든지 그거야 칠판도 그거고 이것도 플라스틱도 그거고 나무대기도 그거고 다 원자핵과 전자로 돼 있어 물질은 꼭 같아 이게 콤비네이션이 어떻게 몇 개가 어떻게 결합됐냐에 따라서 아 이건 나무 성질이고 이거는 사기고 이건 플라스틱이고 달라지지 본질은 꼭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배워서 알게 되면 아 이게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다른 건 줄 알았더니 모든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다 꼭 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사람이라고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사람도 탄소, 수소, 질소 이런 원자로 돼 있는 거지 자 근데 이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자핵을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안에 양성자 양성자는 양정기를 띄고 있어요 이거는 전화가 없어 제로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양정기를 띄고 있는 양성자들이 쫙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서로 밀어내게 돼 있어 이게 가까워질수록 밀어내는 힘은 굉장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 지금 양성자들이 이거는 기적이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폭발되면 큰일 나 빡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뭐예요? 없어져 없어져 다 없어 결국은 뭘로 돼버려? 에너지로 돼버리지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성의가 여기 더 앉아있기 위해서는 무슨 힘이 있어야 돼? 이 양성자들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너예요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거는 이러한 힘이 에너지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존재하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 먼저? 힘 에너지가 있어야 돼 물질이 먼저 있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부터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까부러 쌓아도 만약 그 에너지가 싫어? 하고 물러나면 어떻게 해야 돼? p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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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거야 너희는 흘기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에너지가 없이는 너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진리지 그것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물리학자가 있으니까 이미 다 정확하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원자 핵을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단한 힘이 존재해야 돼 그 힘을 핵 강력이라고 그래 Nuclear Strong Force 그 힘이 존재해야 돼 그 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엄연한 과학적이 사실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이 어디로부터 공급이 되냐 몰라 여기서 이제 그 힘은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만든 창조주의 뜻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닌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같은 캠브리지의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이런 힘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힘이 존재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 그런데 최근에 와서 취소했어 그냥 그냥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력도 그냥 있는 거고 중력의 법칙하고 이러면 우주는 그냥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 그냥 있다 어디서 왔냐는 몰라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 모르겠다와 그 다음에 그건 모르겠는 게 아니라 그 힘은 결국 힘의 공급자가 있다 라는 두 입장으로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건 이제 각자의 선택이야 결국은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면 이 전자가 막 얘기를 돌고 있는데 이 전자가 저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면 사실은 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튕겨나가야 돼 그건 안 튕겨나가? 그것도 이 기적이야 저것도 그러니까 이 우주는 완전히 기적이라고 무엇의 기적? 에너지의 기적이야 에너지가 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이 뭘 만들어서 존재하게 했다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서 이게 튕겨나가죠 쫙 튕겨나가 버려야 되는데 쫙 땡기고 있는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 힘이 있어요 그거를 전자기력이라고 해요 엘렉트로 마그네틱 포스 결국 전기라는 것은 그 힘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약한 힘, 약력이라는 게 있고 강력이라는 게 있고 전자기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중력, 지구와 태양 이 네 가지 힘이 존재해야만 우주가 존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가루가 돼서 없어져버려 그 힘을 지금 있는 것은 확실한데 어디서 공급이 되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고 자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진실로 들어가자 이거지 사실만 따지면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어 사실의 세계에서는 정답이 뭐냐 그렇죠? 그게 그래요 그게 학문의 세계야 그런데 이제 진실의 세계예요 진실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한번 그 요새 밑에 폭포가 무엇이겠느냐 저 탄수화물이 무엇이겠느냐 왜 달겠느냐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지 진실을 한번 추구해 보자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 렘브란트가 멋있는 그림을 그려놓는데 우리가 보고 영감 그렸네 영감이 아니에요 되게 늙었구만 그게 학문의 세계야 렘브란트가 그 영감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는지는 그거는 안 봐도 돼 야, 아따, 이게 오일 많이 들었겠다 그게 사실, 그게 사실의 세계야 그러면 사실의 세계에서는 문학이니 예술이니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그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것들인데 음악이냐 이런 건 다 영적인 에너지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무슨 음악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그 진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달려져요 그것에 달려져요 그래서 영적인 다른 에너지들은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예를 들어서 커튼만 싹 열면 햇빛은 어떻게 해? 쫙 돌아버려 우리의 뜻에 상관없이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는 우리의 뜻과 이 영적인 뜻이 뜻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그것을 기도라고 해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전자가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같이 있어 같이 함께 해 그 다음에 여기 양성자 중성자 폭발해 버려가도 같이 있어 같이 부디 같이 있어 뭐냐면 저기 떨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게 같이 있을 때는 나는 탄소다 나는 질소다 나는 수소다 나는 산소다 하면서 뭐가 생겨? 아이덴티티 나의 특성이 생기기 시작해 의미가 존재의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 왜 산소가 있어야 되느냐 왜 탄소가 있어야 되느냐 왜 질소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내가 도대체 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가 나타나기 시작해 그것은 무엇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야 에너지에 의하여 에너지가 나를 어떤 상태로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 필요성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난 물리학을 아주 좋아해 물리학이 철학이야 철학 내가 볼 때는 가장 심오한 철학의 뼈대야 프레임워크 파운데이션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은 물리학자지만 결국 하나님 얘기하잖아 그렇지 왜? 그 물리학적인 모든 증거를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지 않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렇게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부부야 그러면은 아기가 생겨 이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 아기를 위해서도 존재해야 될 존재 의미가 발생해 그러면서 한 가족이라는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또 탄생해 의미가 생기기 시작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 나눠지면 안 붙어있고 떨어져 버리면 아이도 아이덴티가 없어져 엄마 아인지 아빠 아인지도 모르겠고 이래서 혼란이 생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분리되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붙으면 결합하면 본딩이 되면 의미 있는 존재가 돼 숟가락 혼자 있을 때 물 혼자 있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게 붙으면 단순화물이라는 우리 인간을 살려주는 에너지를 가진 존재야 이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은 애들이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뭘 받아? 에너지를 받아 서로 미화하고 헤어지면 에너지가 없어 애들이 뭐가 죽어? 기가 파악 죽어? 이런 영적인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뭐냐 분산되서 의미 없는 존재로 변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존재로 남아있도록 그래서 함께 하도록 하는 힘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사랑이지 이 두 사람을 함께 있게 하는 힘이 뭐예요? 사랑이지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가만 보니까 전부 전기에너지나 핵강력이나 전자기력이나 이런 모든 힘이 다 함께 하게 하는 힘이야 함께 해야만 뭐가 있어? 존재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해주는 힘은 결국 사랑이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해야 대한민국이 있어 그렇지? 근데 이 나라 싫어 다 이민 다 가버리면 어떻게 돼? 사랑 없어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 요새 대한민국은 사랑보다는 자존심 때문에 존재하는 거 같아 그렇죠? 코리아 최고야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도 따냈으니까 더 최고야 이제 이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막 신났어 지금 그렇죠? 신났어 우리 같은 우리나라가 든 나라였으면 또 나와봐라 이제 그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 왜 탄수화물이 달 탄수화물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에너지를 먹는다는 건데 그게 왜 달죠? 에너지가 사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에너지도 결국은 사랑이다 하는 거죠 사랑의 맛이 있다면 사랑의 구태의 맛이 있다면 무슨 맛일까요? 달콤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요?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스위트하트 스위트 러브 사랑은 그런 건 달아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에 열게 하는 모든 열매가 달콤해 달콤하고 색깔도 무슨 색깔이에요? 핑키쉬 레디쉬 그린하고 좋아해서 사랑 색깔이야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먹느냐고 하면 영양소만 먹는 게 건강한 게 아니야 영양소만 먹는 게 비타민 먹고 미네랄 먹고 칼슘 먹고 이건 뭐야? 팩트야 이것은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그것만 먹는 것은 뭐는 안 먹어? 영적인 에너지는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렌지를 하나 까먹어도 어떻게 먹어야 돼요? 향기롭다 아 이쁘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스윗하게 맛있게 향기롭게 진선 뭐요? 미 뷰티 아름다움을 넣어놨어 그 아름다움을 함께 모아야 돼요 그 사랑을 함께 모아야 돼요 그것이 건강식함 옛날에 내가 공항에서 어떤 조그만 아기를 다 봤는데 여자아이가 초콜렛 칩 쿠키를 다 양손에 들고 있어 그런데 쿠키는 특히 초콜렛 칩 쿠키는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건 어디까지나 뭐예요? 팩트지 초콜렛 칩 쿠키는 사실상 건강에 안 좋아 그게 뭐 기름도 많이 들어있고 슈가도 많이 들어있고 흰 밀가루로 만들었고 거기다 초콜렛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이유가 확실하지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그 쿠키를 누가 사줬냐? 그랬더니 아니래 누가 사준 게 아니고 My grandma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서 준 거래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워서 My grandma made this cookie for me 그걸 어떻게 먹지 말라고 그래 그거는 뭘 먹는 거예요? 그 쿠키를 먹으면 얘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아 우리 할머니는 날 이렇게 사랑해 그게 또 중요하다 이거야 음식 자체가 건강식이냐 아니냐 팩트만 가지고 따지지 말라 이거야 그러면 몸이 건조한 건강 뉴스타트가 돼 어디까지나 영적 뉴스타트 진선미가 앞장서는 뉴스타트가 돼야지 그게 진선미가 없으면 그 생기가 없어지고 생기가 없어지면 영양소는 잘 골라서 먹었는지 몰라도 뭐는 안 켜져? 유전자는 안 켜져 그래서 우리는 결국 햇빛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뭘 먹는다? 사랑을 먹는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유전자가 순서적으로 다 켜져서 이렇게 열매가 맺을 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콩이 땅에 심어져야 돼요 그렇죠? 심어져야만 돼 심어져야만 되는 이유는 뭐예요? 뭐를 공급받게 돼 있으니까 흙으로부터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이 중요해요 영양 그래서 영양 뉴트리션 골고루 공급되는 영양 공급이 있어야만 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땅에만 심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반드시 뭐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이 없으면은 안 돼 심었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 기본적 여건이 조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콩을 콩 하나가 수천 개의 콩이 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마시라고 환자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물이 무슨 암을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암 환자들이 여기 와서 뭐가 켜져야 돼? 암 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안에 입력돼 있는 자연 항암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사람들이 암 환자들이거든 그 유전자를 켜주기 위해서는 내가 강의를 해서 진선미를 깨닫게 하고 생기를 깨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가 음식으로도 이런 모든 기본적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그래야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켜주기 그래서 물을 가능하면 적어도 하루에 이런 거 4병 2000cc를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물만 주면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 햇빛이 없으면 꼼짝도 안 해 햇빛 그래서 선 선 라이트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 뭐든지 너무 많다든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안 돼 그렇죠? 모든 것이 햇빛도 적당해야 돼 그리고 영양소도 적당히 공급이 돼야 돼 물도 적당히 줘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을 temperance temperance 적당히 everything in moderation 적당히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공기가 필요해요 공기 air 그래서 콩은 뉴스타트를 할 필요 없고 콩은 무슨 프로그램만 하면 돼요? 뉴스타 프로그램만 하면 돼요 뉴스타 근데 이 콩을 뉴스타를 안 시켜 안 시키고 그냥 땅에 안 심고 물만 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콩이? 콩나물이 돼버려 콩나물은 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그래서 이 기본적 여건을 안 갖춰주면 어느 부분 유전자만 켜지고 나머지 유전자는 있어도 안 켜져 왜? 여건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콩나물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비빔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요 자기 대해서 모든 게 끝나 자손을 번식시킬 수가 없어 왜? 여건이 부족해 지금 우리 한국에 젊은이들 여러분 나이에 대해서 애기를 물론 아기 갖고 싶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갖고 싶어도 안 생기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아 왜 그렇게? 이 여건이 안 갖춰져서 그래 운동을 안 해 물을 안 마셔 먹는 게 엉망이야 그러니까 그 에너지 생기가 와도 그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신에 필요한 모든 유전자들을 다 하나님이 켤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아무 검사도 안 나와 다 정상이래 왜? 유전자가 어정쩡해서 안 켜지고 있는데 그건 검사에 봐도 안 나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뉴스타트만 해주면 금방 아기 생겨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약혼자 여기 데리고 와서 뉴스타트 탁 시키면 앞으로 아기 가지는 건 문제없다고 임신하는 건 그러면 이건 식물 차원이고 동물 차원은 동물 차원 동물 차원은 어떻게 돼요? 동물은 운동이 필요해요 운동 엑서사이즈 자 사자 맹수 호랑이 같은 거를 동물원에다가 가둬놓으면 번식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새끼 낳는 거 침이 없어 암컷 숙컷 넣어놔도 침이 없어 그것들도 보지도 않아 왜 이런 성호르몬 유전자가 안 켜져 왜 그런 동물원 같은 상황에서는 자식들을 낳아봐야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여건이 안 돼 동물들이 그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인공수증 시킨다니까 인공적으로 그래서 인공적으로 임신시켜가지고 이제 암컷 사자가 새끼 사자를 낳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암컷 짓고 길러 안 길러 안 길러요 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모성애 유전자 모성애라는 게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성애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 새끼가 딱 생기면 모성애가 발동하도록 하는 유전자가 있어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인데 이 주인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잘 새끼를 품고 저저를 잘 안 먹이고 있어 모성애가 발동됐어 어? 이거 뭐지 봐 팽개 쳐놓고 줬다 안 먹여 모성애 유전자 이 매스트 유전자 이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끼를 사랑하고 키우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그 유전자를 켜주면 내가 모성애가 발동해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서 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뭘 어긴다고 그래요? 천륜을 어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입력해놓은 프로그램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켜주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버릇버려 와 굉장한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물원 직원들이 새끼를 꺼내와서 인공적으로 키워야지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하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안 하면 이런 여러분 몸 안에 모든 유전자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일매일 운동을 꼭 규칙적으로 해요 왜? 나는 이런 여러분들이 심각한 환자들이 없지만 대개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인가요? 모레부터인가요?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심각한 환자들이요 오면 그 사람들을 병원서는 다 손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살려야 돼 생기를 불어넣어야 돼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진리로서 선으로서 아름다움으로서 그래서 봉사자들도 많이 오고 해서 그분들이 봉사자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느끼는 것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생기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아주 브라이트하고 샤프해야 돼 그래야만 필요한 얘기를 정확하게 강력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 인텔리전스 나의 지력 지능 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냐면 운동이야 반드시 운동이야 그래서 운동을 하고 책 보는 거 하고 그냥 운동 안 하고 아 배고 안 하고 책 보는 거 완전히 능률이 달라 깨닫는 것도 다르고 그리고 강의가 안 돼 한 번씩 나가서 한 시간 걷고 그 다음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하고 그러고 와서 강의하는 거야 운동이 필요해 운동 운동을 해야만 이 엔돌핀 유전자 이런 것들이 다 켜져서 우울증에 들어가지 않아 우울증 걸려있는 사람이 운동을 안 하면 그거는 우울증 계속 될 수밖에 없어 운동이라도 내가 확실하게 해주면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있으면 운동하기가 뭐예요 싫어 그것은 사망의 영적 힘이야 그럼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상구 박사 강의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운동을 하면 이 엔돌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져서 우울증이 좋아진다 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서 나는 그걸 믿어 믿는데 그것은 무슨 영이고 그것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면 뭐해 운동하기 싫어 이 강력한 두 힘이 나를 나를 지금 과연 운동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초이스는 여러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기 싫다 그럴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운동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운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운동을 그래 나가자 사실 그래요 오늘 냉면 먹고 떡볶이 먹고 그냥 들어가서 쭉 노려줘서 TV 조모가 편하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리 인생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우리 인생은 항상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하기 싫은 마음과 싸워야 돼 그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거는 사망의 영의 힘이야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어떤 원칙이 있고 물론 휴식도 필요하지만 운동은 반드시 하루에 한 시간 정도는 꼭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건강과 모든 정신건강과 육차적인 건강이 지금 여러분이 운동을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점심 먹고 대리비 신문 보고 졸리면 한숨 잤다가 저녁 식사 그래 이렇게 살면 사람이 팍 늙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이런 에너지와 의욕과 이런 것이 없어 그거는 우리 동창생들을 만나보면 확실하게 표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보통 사람 사는 대로 사면 보통 사람 사는 대로 다 병 들고 늘고 보통 정상으로 늘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특별한 사람 왜 특별한 상태 지금 있느냐 특별하게 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특별하게 남다르게 사는 거 Extra Ordinary Extra Ordinary 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다 통계적으로 Ordinary 보통 사람이 돼서 보통 사람 암 걸리는 것처럼 다 걸리고 고혈압 걸리고 다 걸려 100% 확률이야 지금 현재 그냥 오디나리하게 다 사는 대로 흘러가지 그러면 다 먹는 대로 먹고 치킨 먹고 돈까스 먹고 피자 먹고 다 하면 결말은 그거야 그래서 이 공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심호흡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원 투 원 투 이런 식으로 호흡해요 한 분 들이쉬고 한 분 내쉬고 아주 숨이 옅다 샬로우 그래서 Air Exchange 공기가 교환되는 양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 마시는 것도 지금 한국 사람이 지금 통계에 있는 거 보면 한국 사람이 이 500cc짜리를 4병을 먹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보통 보통 ordinary 보통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90% 이상이 한 병밖에 안 먹어 그렇게 먹으면 병들어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거 4병 먹으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아직도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힘들어 이거 4병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근데 이걸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자꾸 적응합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물을 한 병 한 병도 안 먹고 그러면은 나중에 물 마시면은 두 병 세 병 마셔도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그만큼 우리가 비정상화 돼 있어 그래서 비정상화 돼 있는 것이 정상이야 지금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창회에 가면은 내 같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아픈 데 없냐 그래요 없어 약 먹는 데 하나도 없어 없어 그럼 뭐라 그러게 저식은 이상한 놈이네 이거 그래요 정상이 이상한 놈이 돼버려 그래 놓고는 뭐라 그러게 친구들이 역시 별나게 사는 놈이니까 특출하게 사니까 특출하게 건강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적 건강 나이가 대개 70이 되면 대개 사람들이 살 만큼 살았자 설설 죽을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그 생각 자체가 병든 생각이라니까 지금 여러분이 뉴스타트 생활을 잘 해보세요 보면은 여러분이 해가 갈수록 뉴스타트 생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럴수록 이야 내가 5년 전보다 더 건강해 그러면서 음 나는 계속 오래오래 유용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희망이 생겨 그리고 확신이 생겨 그러면서 이야 이 뉴스타트 신난다 이거 어 이거 계속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망상에 가보라 그래서 아주 지겨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오디너리어 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뉴스타트 와서 건강식 가는 대로 하고 운동 꼭 해야 되고 물 마셔야 되고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시면 안 좋고 그러면 얼마나 특별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보통 정상으로 살면 보통 정상으로 병 들어 그건 뭐 그거는 보장돼 있어 보장돼 있어 그러나 엑스트라 오디나리하게 살면 건강한 거 보장해 자 그래서 호흡도 엑스트라 오디나리하게 그냥 보통 호흡은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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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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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호흡이 진짜 호흡은 칙칙 푹푹 원투 쓰리 포 원투 할 때 하나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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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들이쉬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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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해보면 호흡이 호흡 수영은 한꺼번에 확 많이 들으시고 또 어떻게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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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호흡이 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산책할 때 그럴 때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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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확 달라져요 건강이라는 것은 뭐 비싼 거 좋은 거 먹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공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생기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뭐 물 물을 열어라고 그 다음에 운동 전부 공짜 아니야 공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이 부모님들이 이때까지 병 고치려고 무슨 짓만 했어 비싼 짓만 했잖아 돈 드는 짓만 그러니까 아무 소유 없는 거예요 진짜 병이 나으려면 공짜 공짜 공기 공짜 물 공짜 생기 공짜 운동 안 되는데 이걸 안 한 거야 이걸 안 해서 유전자가 꺼져서 환자가 됐는데 병원에 가 그래서 뭐만 받아 치료만 받아 자꾸 병 자체만 암덩어리만 공격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오면 여기 와서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이제 말기다 3개월밖에 안 남았다 6개월밖에 안 남았다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회복하는 그런 보람을 나는 안고 이제 내일 또 한 50명 60명이 올 텐데 항상 익사이팅해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회복했을까 우리 김상대도 그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김상대처럼 이렇게 딱 건강을 회복한 사람 보면 이야 삶맛 뭐예요? 난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삶맛이 나에게 생기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운동만 드립다 하고 물만 마시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니고 뭐가 필요해? 진리가 필요해 새롭게 더 깊이 더 확실하게 깨닫고 이래서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물리학자가 돼도 실질적으로 이 물리학적인 원칙을 딱 아주 쉽게 물리학적인 원칙이 얼마나 재밌고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 할 수 있어 그거를 정신적 원칙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진실이 나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민 씨가 이야 이 물리학을 가지고 뉴스타트를 해보자 이렇게 되면 멋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연습해요 그래서 자세를 바로 잡고 이 벽에다가 어깨를 다 해서 뒤통수 다 붙이고 그래서 코로 숨 쉰다는 기분으로 숨 쉬지 말고 배꼽에 콧구멍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복식업 그래서 운전할 때 난 운전할 때 이거 훈련만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포가 생기를 받아서 유전자가 생기의 조절대로 작동하는 데 큰 도움이 돼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자 그래서 동물들은 이것만 해주면 돼 동물들은 뭐예요? 뉴 스타 근데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티가 필요해 티가 목에 신뢰 왜 동물들은 신뢰를 안 해도 돼? 그냥 이것만 이 기본 역할만 갖춰주면은 저절로 건강해져 버려 근데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안 믿어 웃기고 있네 그러면은 유전자 반응하네 왜 그래요? 왜? 그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야 동물은 강의를 듣고 신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인간은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음 I believe that 내가 믿어 내가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그게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야 그래서 인간에게는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면 인간은 뭐가 있어야 돼? 신뢰이 있어야 돼 내가 믿는 바가 있어야 돼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진리다 라는 것을 믿는 바가 있어야 돼 되는 대로 하는 건 동물이야 인간은 신뢰가 필요한 믿고 신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뭐를 허락하셨다고? Free will 자유의지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은 뉴스타트를 앉아서 해도 어떤 환자들은 눈물을 흘려 정말 옳은 말씀이다 감동을 받아 그리고 기뻐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되면 지겹던 건강식이 맛있었죠 그러면서 이야 이게 맛이 없을 줄 알았더니 금방 맛있어지네 이러면서 입맛이 바뀌고 그러면서 유전자들이 쫙 켜져서 병이 쫙 낫게 돼 여기서는 약 주고 치료하는 거 없어 여기서는 뉴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조성해 주고 거기다가 뭐를 넣죠? 진리 진선미 생기를 넣어서 꺼진 유전자를 켜주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그 예를 하나 들면 이완 이 얘기 나온 김에 예를 들면 우린 하나님 그러면 꼭 무슨 하나님이 authority 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에게 권위자 절대자 시키면 복종해야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섬겨드려야 돼 그게 되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목사님 잘 섬겨야 하늘 날아가시죠 이런 응터리 하나님의 개념이 박혀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여기 보시라고 여기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서 부르는 명칭이야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왕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 그래? 인자 사람의 자식이라고 우리도 사람의 자식이요 아니요 너희나 나나 같다 이 말이야 다르죠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왕이면 자기를 뭐라 불러요 짐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 이 세상에 여러 종교가 많지만은 하나님 종류도 많아 많지만은 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예수라는 하나님만이 인간을 찾아 뭐예요? 와 son of man came no other god come to us we have to go to him 모든 다른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야 돼 좀 잘봐주세요 우리 아이 입시에 붙게 해주세요 네 여기 돈 있습니다 이거 바칠게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그러나 이분이 자기가 인간에게 오는 하나님이야 뭐 때문에 뭐하러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고 섬기려고 오시는 분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고 나는 이걸 읽을 때 와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달라 안달라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날 섬기세요 내 유전자 다 조절하세요 그래서 내 몸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 죽여주세요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생기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자로 인자로 인간의 자식으로 와서 왜 그 목적이 뭐야 자기의 몸까지도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로 그 대선물로 바치기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종교가 많아도 이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무엇을 요구해요 복종하라 나는 하나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벌받을 줄 알아 그런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댕겨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댕기면 성경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뭐 제가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쳐요 아칠때 저는 앞으로 그러면 아프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여기 올 때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벌을 줘가지고 그래 내가 죄가 있기는 있지 그런데 나보다 더 죄 많은 놈은 병 안 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렘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그림이 분명하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그들에게 유전자의 생기가 생명의 빛이 쫙 들어가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상구 박사가 나를 낳게 했다고 그러지 않고 여기 가서 병 나신 분들은 다 뭐라 그러게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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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